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씬스틸러들 확실하게 바빨이 계십니다 이상민 노영이의 씬스틸러 한 주 동안 정치권 화제의 임무를 만나보는 씬스틸러 먼저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자 이제는 뭐 씬스틸러 크루 식구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노영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영이입니다 야 근데 저는 아무리 해도 이걸 잘 못하네요 이상민 노영이의 씬스틸러를 이렇게 어색하게 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안 그러시는데 꼭 여기서 이렇게 좀 어색해 하시더라고 시키면 좀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씁쓰러웠네요 오히려 양지열 변호사님은 잘 못할 것 같은데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시고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해요 자 오늘은 청취자분들 아 이분 나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오랜만에 씬스틸러의 문을 열어주신 분 홍준표 시장입니다 어제 당에서 징계 취소했는데 근데 더 기분은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홍 시장님 처음부터 사면을 운운하는 바람에 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면을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하죠 대통령이나 하는 사면을 운운하는 바람에 내 성질이 폭발한 거죠 사면? 허허 징계 취소? 과하지욕이란 말이 있어요 내 이 수모는 기필코 있지 않을 겁니다 내는 당의 볼류에요 이것저것 튀어나오는 지류가 아닙니다 메뚜기가 톡톡이어야 한철인 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투모로우가 없다 내일이 없다는 걸 잘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 봅니다 참 홍준표답다라는 생각을 근데 사실 저는 홍준표 시장이 만약에 혁신위원장이나 혁신위가 이렇게 활동하면서도 본인을 언급하지 않고 본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또 얼마나 섭섭했을까 솔직히 말해서 약간 이중적인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홍 시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필요한 인물이라는 거를 일단 인정한 셈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네 그렇기 때문에 명분을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결국 끌어안으려는 제수를 취하는 거라 이분들은 오히려 화내면서 그래 나 싫어 너네들 싫어 이러면서 또 오히려 좀 약간 큰소리칠 수 있는 성을 만들어준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어느 쪽입니까 어떻게 저런 난 애들 싸움에 안기여줍니다 저는 홍 시장님 좋아해요 그래요? 참 고마워요 내 명함 하나 줄게요 고맙습니다 치맥 페스티벌 초청 좀 해주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내년에 꼭 오세요 네 이제 꼭 갈게요 아니 근데 김기현 대표님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 취소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극구 반대하고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 하는데 김 대표님 이게 통합을 위한 사면 맞습니까? 네 김기현이고요 당 윤리위의 징계는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혁신이의 화합제안 역시 존중돼야 되는 거죠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건 있습니다만 혁신이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당 오신한 혁신이 얘기했잖아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했던 당사자들이 내부에서 그것을 왈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 이거 맞는 표현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요즘 이분이 왜 이러시나 싶은데 논리적으로는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1호 혁신안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제명하십시오 제명시켜주십시오 좀 흥분했네요 4만 명이나 이준석 제명운동에 통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혁신이의 징계자 사면은 이거는 제가 의사 출신 아닙니까 오진입니다 오진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를 복원시켜준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할 것은 이준석이 아닙니다 이반된 민심입니다 혁신이 1번 가제는 건강한 당정관계 확립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됐고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의원을 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제리고 톰과 제리 톰과 제리 톰은 맨날 당하지 않습니까 잘 씁니다 똑바로 정정해 주셨습니다 톰이 아니라 잘 씁니다 왕세자 이름이죠 어쨌든 이준석 대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하는 말이 톰은 그냥 가만히 계셔라 톰과 제리의 관계가 괜찮지 않냐 왜 되지도 않는 이런 걸 하시냐 이런 취지로 말을 하긴 했어요 어때요 기분 나쁘세요 저는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그런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뭐 견원지간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저는 신경 애초에 안 썼습니다 마라톤도 다녀온 사람입니다 마라톤도 춘천 마라톤 4분 33분 아니 4시간 33분만에 뛴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님은 갈 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딜의 협상에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성공을 해서 노원 쪽에 계속해서 만약에 자기의 기득권이나 지분을 지정한다면 노원 공천을 받는다면 네 받는다면 사실은 안철수 의원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되는 거 아니에요 분당을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당을 지킬 수가 없어요 김은혜 홍보수석 때문에 정말 실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김장식 사회자님은 노영희 제명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저런 얘기합니까 실망입니다 죄송해요 너는 안철수 의원도 좋아해 아 좋아해요 조사해요 다 좋아해요 일단 제명이 두려웠던 노영희 변호사님이셨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준석 당대표를 그럼 복원해 주는 거냐 징계 취소면 이 질문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당대표로 다시 가나요 그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걸 것 같고 대신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내지는 이름을 지지하는 수많은 떠나가고 있는 그 표심을 잡고자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에 호락호락 지금 넘어가면서 그냥 알았어야 감사해요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대표가 그러면 지분을 요청할 가능성이 좀 커요 뒤로는 지금 당장 어떨지 모르겠습니까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지분을 크게 요구해서 받아들여지면 남는다 또 하나는 그거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아예 신당으로 딱 가버린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듣기로는 12월 달 신당 얘기가 지금 거의 구체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11월 달 중순부터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번 주말부터 내일 부산에서 토크콘서트 이현주 의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광주에서 또 토크콘서트 한다고 하고 보통 당 만들기 전에 그런 세몰이를 하죠 그런데 아마도 그 신당행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의 귀한 19일 만인가요 사무총장에서 사무총장에서 물러섰다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진 겁니까 저는 더 좋아졌다고 봐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공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총선 관련해서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이 하는 일이 바로 그 공천 관리 밑자락 작업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쌍수를 들고 환영하잖아요 박수를 쳤다 뭐 이렇게 만세를 불렀다 이러면서 아름다운 과거를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철규 전 사무총장 이철규 영입위원장에 대해서 뭐가 아름답냐 물어봤더니 경찰로서 바닥부터 자주 선거한 사람이다 노하우가 우리가 필요하다 사람은 싸잡지 말고 좋은 면만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대통령의 의중이 너무 드러난다 왜냐하면 혁신위원장이 영남을 비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이 가만히 그냥 비워주지 않을 거잖아요 순순히 그러면 비우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람들 말로는 제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말로는 캐비넷을 열 수도 있다 검찰 캐비넷 정보 라인들을 지금 대통령 주변에 쫙 깔아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뭔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철규 사무총장이 사실은 경찰 출신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현재 있는 사무총장도 경찰 출신이잖아요 지금 검찰 경찰 국정원의 정보 라인들이 다 지금 포진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혁신위원장인 인유한 선생님께서는 인유한 위원장님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말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사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다 여기 비워주는데 내가 일조한다고 생각하면서 본인이 비우라고 막 입으로 얘기하면 청소하러 올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인유한은 밀어내고 이철규는 끌어들인다 밀어낸 자리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님 인유한 위원장이 영남 중진들 다 나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더니 김기현 대표님 엊그제만 하더라도 그건 대안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했었는데 오늘은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이고요 자꾸 목소리 이상하다 그러는데 김기현 맞습니다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안해오면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공식적으로 혁신위에서 제안할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도 다른 얘기만 의결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할 수도 있는 거죠 연기만 피우고 공식 제안을 할까 저는 그거부터 가지고 지켜봐야 돼요 연기로 분재도 가능한 거예요 9년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지금 부글부글한 이 마음에 소용돌이 치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나 난 그게 좀 걱정스러운데요 김기현 대표요 본인 아까리마의가 너무 힘드세요 그럴까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에서 지금 혁신작업하고 있잖아요 지켜봐주세요 이기지도 못해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저번 주에는 칭찬하셔놓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바꿔 당직자 다 바꿔 일집해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신당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준석 신당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은 본인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해봤더니 거의 뭐 창당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번 주에 이준석 전 대표 만나셨어요 이준석 전 대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 위원장님 나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준석이한테 국민의힘 대표를 했다는 그런 미련을 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단절을 해가지고 내가 볼 적에 내가 본인 보고도 얘기를 했지만 당신 내년에 국회에 못 들어가면 더 이상 정치학이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내년 국회에 들어갈 적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헤어질 결심 이제 끝났다 이렇게 노영희 변호사님은 말씀을 하셨고 지금이 되게 중요한 기로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게 될 것인지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용기를 내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용기를 내는 게 맞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오케이 하고 또 그냥 수그리고 들어가 봐요 아니 뭐 선대위원장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선대위원장 제안하면 받을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해서 모았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분을 그대로 살려주나요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됐을 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대위원장에서 당이 어느 정도 수도권에서든 어디서든 기여를 하면 안 되면 그 책임은 누가 항상 책임은 팽당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자꾸 이거 1억 궁저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네 아 그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도 이준석 신당 뭐 이런 거 사리면 동참하시는 거예요 뭐? 나는 거 1억 궁저라고 할 필요 없이 난 추호도 그러는 거 욕심이 없다고 봐요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시정연설 앞서서 환담 시간에 잠깐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 앞서 3자 해동 제안도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먼저 나오셨네 내 차례가 아닌가 대통령이 제 차례입니다 잠깐 비켜나 있겠습니다 메아리 없는 함성도 한두 번이죠 지금 필요한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영진 정무조정실장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용산의 윤 대통령이 판단할 때고 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는 거는 좀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윤 대통령님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가 시정연설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어요 특히 R&D 예산 관련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오늘도 R&D 예산 사건 관련해서 대전 가서 다른 말씀을 시정연설과 다른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입니다 국가 R&D에서는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진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이 시스템을 고친다면 예산을 복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의 2배, 3배, 100조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노무현 의사님 이재명 대표가 한말씀 하실 거군요 재장이 어렵다고 R&D 예산을 대폭 사업감하는 걸 보고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공부는 무슨 공부입니까 학비 아까우니까 그냥 열심히 바시나 갈자라는 태도 같고 그리고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한 시정연설을 보면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참 말씀이 너무 과하십니다 과하기 때문에 한 잔 하러 가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난찬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전직 지도부 국민의힘 전 지도부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은 전 지도부인데 현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대단해요 만찬을 하러 가셨는데 윤 대통령 탄핵 하라면 해라 그래도 예산안은 내가 생각한 대로 가겠다 이쪽에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타운홀 미팅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프로이드 선생님께서는 심리학 박사 과정을 마치신 노영희 박사님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실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없다 실언을 가장해서 무의식이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대통령 사실 예산안 얘기하면서 탄핵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서민과 관련된 쪽에 예산을 두라고 해서 탄핵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탄핵? 내가 그쪽에서 예산을 준다 그러니까 딴 데서는 탄핵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면서 하려면 해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이다 탄핵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해요 좋게 좋게 젊은 사람이 건강해야지 신스틸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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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